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영역 김철희입니다. 저 오늘 고민 해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윈터 때 많은 학생하고 또 상담하다 보니까 두 번째 학생들이 많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요. 시험 시간이 부족해요? 였어요. 선생님, 시험 시간 부족한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너무 많은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아갖고 제가 학생들한테 상담했던 내용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 먼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기가 영어를 너무 못해요. 스스로 못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4등급, 5등급 이렇게 됐다고 칠게요. 이런 학생들한테는 일단 먼저 문제 푸는 거 접근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일단 원론적인 얘기지만 해석 실력을 늘리는 게 먼저입니다. 자, 먼저 빠르게 해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니까 이제 그거는 차치하고 따르는 걸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2등급 또는 이제 3등급 정도 학생을 이제 먼저 대상으로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2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 흔히 있는 게 있으죠. 몇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몇 문제 못 푸는 문제가 많은 학생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2등급 학생 중에서 다 풀 수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 답의 근거를 확실히 못 찾아서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못 푸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자, 3등급 학생들은 일반적 성향이 이렇죠. 자, 지난 케이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어휘도 좀 약하니까 해석이 띄엄띄엄 되게 돼 있고요. 해석이 띄엄띄엄이니까 해석 속도가 느리고요. 해석 속도가 느리니까 당연히 문제 푸는 시간도 부족하고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 그럼 이제 제가 원론적인 얘기 해석하는 속도를 늘리세요. 빨리빨리 읽는 연습을 하세요. 이 얘기는 빼고요. 그건 이제 해석 공부하는 얘기니까 오늘은 실전적으로 자, 문제를 풀 때 그럼 시간을 얼만큼이나 더 줄일 수 있을까 에 관한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상식적인 걸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쉬운 유형의 문제에 시간을 줄이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어려운 유형 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어렵다고 느끼는 빈칸이나 순서나 삽입 같은 어려운 유형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누구나 알죠? 어려운 유형 시간 줄이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 학생들한테 야, 어려운 유형 시간 줄일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늘려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전제 조건이 뭐죠? 쉬운 유형의 문제를 더 빨리 푸는 연습을 한다면 당연히 어려운 유형의 문제를 푸는 시간을 오히려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수능 50분인 건 당연히 아실 텐데 역대 수능에 나왔던 듣기 방송 시간을 한 번 정확하게 한 번 재봤어요. 어, 2018학년도 수능 작년 수능입니다. 26분 10초 2017년도 26분 43초 2016년 2016년 26분 53초 작년에만 조금 줄었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알죠? 듣기 방송 시간은 약 27분 그러니까 26분에서 27분 사이로 계속 나왔습니다. 자, 6월, 9월도 똑같고요. 어, 그러면 듣기가 26분에서 27분이 나온다면 자, 누구나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마킹하는 시간을 빼고요. 자,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약 40에서 42분 동안에 나머지 리딩 문제를 풀어야 돼요. 28문제를 그럼 여기서 일단 시간 줄이는 연습에 이제 첫 번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듣기 할 때 문제 풀어야 되나요? 저 풀라고 말합니다. 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26분, 27분 동안에 방송이 나오는데 듣기에만 집중했을 때 40에서 42분 안에 그러니까 마킹 시간 빼고요. 리딩 문제 28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한 문제당 한 1분 30초, 1분 40초 정도에는 풀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꼭 듣기 할 때 자, 문제 푸는 연습 해야 된다. 3학년 때 내내 해야 된다. 거기서 시간을 좀 줄여놔야 문제를 안정적으로 풀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개인적인 추천 사항이에요. 이제 저랑 다르게 설명하시던 선생님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꼭 야, 이렇게 풀면 도움될 거라고 꼭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리딩 할 때 어떤 문제를 풀면 일단 좋은지 먼저 설명을 해요. 많은 분들 알지만 목적, 심경은요. 듣기 할 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을 뿐더러 참고로 옛날에는 1점짜리 문제도 있었거든요. 목적이나 심경은 옛날에 1점이었어요. 자, 너무 쉬운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듣기와 듣기 텀 사이에 또는 듣기 시작하자마자 자, 안내 멘트 나오는 동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 맞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풀자. 그런데 절대 풀지 마세요. 고2와 고3이 달라요. 자, 뭐가 다르냐면 제가 이제 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일단은 고3용 작년 이제 6월이나 9월 모평화만 보아보시면 알죠.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이라고 하는 대입 파악이 고2 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해석 난이도 자체가 올라가고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듣기를 하다가 자신이 예를 들면 요지 주장 제목을 풀고 있어요. 중간 정도밖에 읽지 못했는데 다시 듣기가 나오면 듣기로 돌아가야 되죠. 듣기를 한 다음에 다시 자기가 풀던 문제로 돌아가면 마흔 학생들의 문제가 왜 읽었던 걸 기억을 못합니다. 그럼 다시 읽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다시 읽었다는 얘기는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 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대신에 이제 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프는요. 듣기 할 때 반드시 풀 문제죠. 왜냐하면 그래프는 하나씩 지워가면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1번 지우고 2번 지우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 듣기를 하다가 내가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다시 돌아오면 위에 걸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운 거 다음부터만 읽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 많은 학생들 좀 아는데 팁을 그래프는 참고리 이거 팁 하나 아시죠? 보통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아요? 1번부터 읽지 마시고 5번부터 5, 4, 3, 2, 1 올라가는 게 편하죠. 왜냐하면 역대 기출 문제의 답이요. 4번 아니면 5번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물론 올해 수능에 그게 1번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요. 역대 그래프는 4번 아니면 5번으로 몰빵 답이 나왔기 때문에 저 학생들한테 야 그냥 한 번 풀면 밑에서부터 읽어봐라. 답 금방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세 녀석입니다. 일치 불일치 그 다음에 실용문이라고 해서 이제 광고글 같은 거 있죠. 자 일치 불일치 개통의 문제의 특징은 그래프와 똑같죠. 자기가 선지를 하나씩 지워가면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듣기 하다가 자기가 못 읽었어도 다시 돌아갔다가 돌아와서 위에 거 읽을 필요 없이 밑에서부터 지워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법도 풀라고 말을 해요. 자 어법은 여러분들 1번부터 5번 밑줄이라고 해볼게요. 1번부터 5번 밑줄일 때 어법은 전 지문을 해석하는 내용이 아니죠. 밑줄이 있는 부분만 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듣기를 하고 돌아와도 내가 지워가면서 읽은 다음에 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문제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입니다. 이 일곱 개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는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흔 학생들한테 작년에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꼭 질문해요. 저한테 선생님 저 듣기 할 때 저는 문제 풀어보니까 듣기도 실수하고요. 리딩도 틀리던데 저 듣기 할 때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저는 꼭 얘기를 하죠. 너 진짜로 40분의 42분 사이에 28문제를 빠르게 읽을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좋다. 그런데 웬만큼 연습하면 두 달 석 달 정도 연습하면 일주일에 일회씩 자기가 스스로 모의고사를 본다는 전제 하에 웬만한 학생들이 마스터한다. 제가 작년에도 보통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요. 듣기 할 때 듣기만 했던 학생들도 보통 두 달 정도면 이 문제들은 듣기도 별로 자기가 봤던 대로 맞으면서 리딩 문제도 실수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문독해 먼저 읽지라고 얘기 안 합니다. 작문독해를 읽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어떤 내용을 읽다가 듣기가 나오는 바람에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왔을 때 위의 스토리가 기억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하는데 근데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제 풀라고 하는 선생님들 지금 오해하지 마. 디스걸라는 디스걸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먼저 풀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꼭 몇 군데를 표시를 해보셔야 돼요. 내가 듣기를 했다가 돌아왔어도 위에 전체 내용을 기억 못하겠지만 몇 군데 동그라미를 쳐놔서 아 나 어떤 글을 읽었구나 정도 파악을 하신다면 가능은 한데 그래도 저는 요 스타일을 추천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28개 중에 지금 몇 개 풀었죠? 20 한 문제 남았죠? 아까 제가 40분에서 42분이라고 했으니까 리딩 문제가 마킹을 빼고 그럼 약 한 문제의 시간 얼마 나오죠? 2분 나옵니다. 아 한 문제당 보통 2분 정도 안에만 풀면 시간이 부족하진 않겠구나 의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거 기억 한번 읽을게요. 쉬운 유형 문제 시간을 줄이는 게 좋을까요? 어려운 유형 문제를 줄이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쉬운 유형 문제 줄이는 게 좀 더 쉬워요. 오히려 아까 말했지만 저는 빈칸 같은 경우 시간을 더 늘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들아 2분 안에 풀지 말고 한 2분 3초에 풀어라. 시간 더 넣어라. 이거 어려운 문제니까. 그러면 정리 좀 해드리면 대의 파악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가능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실 이거 1분 만에 푸는 건 거의 요즘 문제는 어려워요. 풀 수 빨리 읽는 학생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이미 빨리 읽는 학생이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 테니까 가능하면 1분 30초 안에 푸시려고 목표는 두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2분 안에 풀면 되었는데 지금 얼마 시간이 세이브됐지? 4문제인데 평균 2분인데 30초씩 시간을 줄여서 4문제니까 지금 2분 정도를 세이브했죠. 어휘입니다. 절대로는 아닌데요. 웬만한 어휘 문제는 2분 안에 많은 학생들이 못 풀어요. 어휘 고난도 문제 봐줘요. 이 문제는 오히려 시간을 늘려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2분 안에 풀다기보다는 한 2분 30초 정도 아 얘는 30초 정도 플러스를 해주자. 그 다음에 누구나 아는 것처럼 지칭추론입니다. 지칭추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줄이는 전형적인 문제거든요. 난이도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얘는 가능하면 아 1분 초반대로 문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넉넉 잡고 제가 1분 30초 해드릴게요. 시간을 좀 줄이는 연습하시고요. 빈칸 4문제 아시죠? 빈칸 4문제 빈칸은 원래 학생들이 다 어려워해요. 그러면 빈칸을 2분 안에 푸는 것도 힘든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 오히려 2분 30초 시간을 두라고 얘기합니다. 어 그러면 얘가 4문제인데 30초씩 추가를 하면 2분이 플러스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세이브한 시간 그대로 다시 여기서 세이브한 시간 그대로 일로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어휘는 제가 추가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심경 추후는 빨리 1그램에 얘는 마이너스 30초 평균 2분에서 마이너스 30초 3초 또 또 얘랑 지울게요. 상쇄가 되겠죠. 얘하고 얘하고 평균 내가 2분 안에 푸는 거 맞구나. 자 그 다음에 무관문이에요. 무관문 같은 경우에는 자 그라나의 주제가 하나인데 주제나 소재에서 버스나문 답인 걸 고르시오 문제거든요. 그렇게 역대 기출문제 정답률을 보면 자 무관문 정답률이 극상으로 높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가능하면 1분 3초 안에 푸시려고 작정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 이거예요. 순서 삽입은요. 순서와 삽입이라고 하는 문제 자체가 빈칸만큼 난이도가 있다고 느끼는 학생들 많고요. 특정 학생들은 특정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인데요. 선생님 저 오히려 빈칸보다 삽입 더 어려워요. 순서 진짜 어려워요. 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2분 3초 할게요. 그럼 얘 플러스 2분이죠. 이거 3초 줄여봤자 아직 1분 3초 시간이 부족한 일이 발생하죠. 요양문입니다. 요양문 같은 경우 이게 좀 애매한데요. 요양문은 2분 3초 까지 드시면 안 될 것 같고 2분 안에는 푸셔야 돼요. 얘는 딱 적절한 문제 맞습니다. 그럼 얘는 그냥 쌤쌤 되고요. 아 그래도 우리는 시간을 줄여야 돼. 아까 평균 2분씩 라고 했을 때 아직 이 1분 30초의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게 장문독회예요. 장문독회는 여러분들 41번 42번의 문제 주제나 제목 이 41번 빈칸이 42번으로 나오고요. 43번부터 45번 아시겠지만 43번은 순서고 그 다음에 44번은 뭐 ABCD 지층 추론 문제가 되고요. 다른 걸 고르시오. 45번은 불일치 문제가 나오죠. 아 제가 힌트 하나 드렸는데 45번이 뭐라고요? 불일치 문제였어요. 다시 한번 불일치 해요. 여러분들 이거 시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 불일치 문제가 나왔거든요. 역대 계속 불일치는 뭐야 1, 2, 3, 4, 5번 선지 5개 중에서 4개가 이 안에 스토리 사실인 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장문독해 풀 때 치킨 다음에 마지막 세트 얘들아 무조건 45번 선지 읽고 문제 풀어라. 읽기도 전에 이 전체 스토리 중에서 4가지의 사실 난 알고 들어가고 스토리를 벌써 파악했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잘못된 거 인데 그럼 4개 정도는 내가 알고 들어간 스토리니까 이걸 꼭 먼저 읽고 들어가라. 시간이요 단축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풀기도 전에 스토리 대충 파악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45번은 꼭 선지를 먼저 읽으라고 얘기를 해요. 실전에서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41번 42번은 이게 빈칸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쉽다고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이건 4분보단 좀 짧게 푸셔야 돼요. 원래 한 문제당 2분꼴로 풀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문제니까 4분에 풀지 마시고 한 3분 3초 정도 안에 푸셔서 1분 정도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그럼 나머지 1분 자 그럼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하면 3문제니까 곱하기 2분 하면 6분이죠. 근데 6분까지 안 걸릴 거예요. 장담하는데 이 문제는 6분씩 걸리면 안 돼요. 4분에서 5분 안에 걸려야 돼요. 아까 45분에 불일치를 읽었기 때문에 스트립하기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충 시간적으로 부족하진 않아요. 참고로 저는 표준적인 예시를 된 겁니다. 학생에 따라서 이거를 조금 조절해서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또 선생님 제가 이거를 대충 이렇게 되면 시간이 부족한지 아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습할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 좀 빠른 분들은 빠르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6월 모평 들어가기 전에 5월달에 아예 회차별 모의고사를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쉬워도 18번부터 푸는 거 맞고요. 아무리 쉬워도 문제를 물론 듣기까지 아참은 더 좋은 겁니다. 듣기처럼 실전이니까 6월 모평은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지 않더라도 아직까지는 유형별로 문제 푸는 연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가 평상시에 유형별 문제 풀이를 아직까지는 하는 게 좋아요. 빠르면 5월달에 시작하시면 되고요. 조금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여름방학 때 시작하는 걸 저는 추천을 하는데 그럼 목표를 이렇게 삼으시면 돼요.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때 유형별로 시간을 재는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조건 자신은 자 예를 들면 이 문제예요. 자 특정의 날 선생님 저 요번주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대의파악이라고 하는 주장 요지 제목 주제를 풀게요. 라고 하면 꼭 네 문제를 한 세트씩 푸시는 게 좋아요. 그럼 네 문제를 얼마? 아 나 6분 안에 네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문제 시간 제지 마시고요. 네 문제를 6분 안에 재고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빈칸 순서 삽입 이거 네 문제고요. 얘 네 문제죠. 그럼 얘는 아 나 이거 네 문제씩 한번 푸는 연습을 하자. 1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죠. 1등급이 목표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절대 등급제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풀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2등급이 목표면 학생은 좀 다른데 1등급이 목표면 다 풀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푼 문제 중에 틀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자기가 속땡말로 찍어봤자 찍어도 두 문제를 찍으면 이게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한 문제는 시간이 부족해서 선생님 제가 표준적으로 쓴 것보다 시간은 오버돼서 솔직히 한 문제 그냥 찍었어요. 대놓고 그거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풀어서 틀린 게 한 두 개 정도로 이제 마지동선을 잡았으면 그런데 자기가 이제 시간이 부족해 찍은 문제가 두 문제보다 많아지면 두 문제나 세 문제라면 1등급이 안 나올 수 있죠. 푼 문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나 유형별로 시간제는 연습을 할 때 네 문제를 끊어서 공부하는 연습은 하겠다. 그거를 충분히 마스터하신 다음에 계속 말씀하시면 6월 목표는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5월달에는 가능하면 유형별로 풀지 마시고 가능하면 통회차 모의고사 푸는 연습을 하시면 시간 세이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죠. 저 영어 못하거든요. 저 진짜 해석도 못합니다. 저 4, 5, 6 이렇습니다. 이런 학생이라면 제가 솔직히 전략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해석 공부에 투자하는 거 맞고요. 가능함 해석을 빨리빨리 한 연습을 하시는 게 그게 문제예요. 무조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모의고사를 풀 때 아직은 당장 1등이 목표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보단 점수가 더 나오기를 원하니까 전략적으로 빈칸 순서 삽입 업법 어휘 문제는요. 원래 정답률이 낮아요. 어려운 유형의 문제니까. 그러면 나 그 문제는 무조건 나중에 몰아버리겠다. 빈칸 수서 삽입 영어를 못한 학생이지로 어휘 업법입니다. 나 이거 대놓고 뒤로 미루겠다. 대신에 풀 수 있는 문제를 아 나 시간 동원해서라도 풀어보겠다. 맞춰보겠다. 그리고 시간 가능하면 말한 빈칸 수서 삽입 업법 어휘 중에 풀 수 있을 만큼만 풀어보자. 정 안되면 그래 찍자. 이렇게라도 하면 자기가 기존에 맞았던 점수보다는 더 잘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학생들도 해석 실력이 붙어서 자기 실력이 3등급 정도 나오면 또는 2등급 정도 나오면 이제 바꾸셔야 되죠. 아 나 유형별로 문제 푸는 연습을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 많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너 가능하면 이런 방식대로 해라. 물론 너가 풀다 보면 좀 조절할 수는 있다. 그럼 너한테 맞는 걸로 공부를 해라. 라고 제가 자주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3월 서울시 교육청이 첫 번째 시험일 텐데 3월 서울시 교육청부터 자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은 자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래요. 연습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적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해석도 공부하시지만 독해 문제별로 시간 배분하는 연습도 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학생들이 궁금했던 내용 자 또 제가 또 청취한 다음에 자 케이스트 뭐 또 한 번 찍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고요.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기다려주세요. 1,2,5,3 2,3 5,4 6,4 6,4 6,4 6,4